19세기의 문서 또는 기록 정도가 되겠죠 병에 대한 이런 기록들은 제공해준다 창문을 당연히 그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틀을 제공해준다는 거지 초창기의 개념 즉 인체의 몸에 대한 초창기의 개념 perhaps 아마도 less obviously, 덜 분명하게 these same writings speak to earlier conception of the environment 이 똑같은 문서들은 환경에 관한 초창기 개념에 대해서도 말을 해줄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병하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떤 병원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 equal 주변 환경에 의한 병원균에 대한 기록도 같이 서술을 하기 때문에 자, 다른 개념이지? 병에 대한 다른 개념은 차이를 지적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세계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자,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our health 건강의 관점으로부터 비춰졌을 때 19th century environment was neither passive on the world necessarily benign in its natural state 19세기의 환경은 AB 둘 다 아니다가 되겠지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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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니까 수동적이지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해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의 자연상태에서 자, on the contrary 대두적으로 the natural environment especially those environments risked touched by the processes of civilization acted on settlers bodies in sometimes aggressive and unpredictable ways 자, 자연 환경이지 특히나 이런 환경들인데 거의 접촉이 되지 않은 거죠 뭐예요? 문명의 이런 과정에 의해서 거의 접촉이 되지 않는 이런 자연 환경은 자, 이거는 정창민 이렇게 해서 계셔야 돼 정창민에게 acted on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야 정창민의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 때때로 aggressive, 공격적으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런 영향을 미쳤다 자, 결과적으로 untested landscape was always physically threatening 자, 검증받지 않는 그 검증받지 않은 땅이 되겠죠? 음... 검증되지 않은 이런 지역은 신체적으로 위협이 되었다 자, 이 멀고 친숙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냈다 많은 대중적인 어드바이스 충고나 조언이죠? 조언을 자, 누구를 위해서 조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니까 장착 이 지역의 정창민이 되거나 여행자가 될 사람이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existing medical and scientific practices brought the environmental sources of disease into focus 자, 존재하고 있던 의학적 그리고 과학적인 관행은 브로트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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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는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이거든? 자, 병의 환경적인 근원에 초점을 맞췄다 답은 3번이지? 아까 담아서